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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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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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스 양파 육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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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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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치즈 펜치 소금 마늘 grease 찰떡 물 뚜껑 소금 고추냉이를 넣어줘야해요 고춧가루 그릇에 담아줍니다 오징어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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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계란 고추 마늘 오징어 고추 – 양념장 – – 계란은 양념을 해서 저는 고추장과 봐주시고 그냥 다 먹어야겠다. 이제 옮겨요. 나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시다.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면 왜 이렇게 되겠어요? 오늘은 청양고추 마늘에 굴이 다맛도 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